누구세요? 어머 오빠! 오빠? 오빠? 신나여서 단발머리인데?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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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바! 그럼 오늘도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는지 지윤씨가 한번 또 오늘 똥살 지윤씨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나 진짜 이런 토크 스타일은 처음 봤는데 맥주 한 병 꺼내주세요! 맥주 드실래요? 어 좋죠 좋죠! 오 힙합! 저 항상 취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이 조금 말도 안 되게... 아 그래? 어 아닌데? 약간 몰랐어! 어 맞아! 말도 안 되게 아니야! 눈이 죽는 사람이야! 나 살이 당국한 사람 같아! 어 아닌데? 나 그만큼 힘들어 보여! 부었어! 너무 맞아! 부었어! 나 눈이 부었어! 울었어요? 아 마라탕 드셨어요? 어 네! 아 이런... 이거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원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난 내 카메라로 각자 카메라로 놀자고! 요즘 헌팅술집에 엄청난 게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테이블이야! 여기가 2번 테이블이야! 2번 테이블이 맘에 들어! 그럼 2번 테이블에다가 게임을 보내는 거야! 맞아 대결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대결해서 벌칙이 있어! 뭐 쓸, 뭐 짠해주기 뭐 이렇게 해서 재밌겠다! 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 생각만 해도 설레가... 내가 오픈이가 사랑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꾼이죠! 네네! 아 재미랑 내가 뭐... 역시 리얼이 팝! 내가 뭐 1번 테이블! 내가 1번 테이블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전화한다!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처가에 전화할 거예요! 1번 테이블이랑 내가 게임이 재밌어 보인다고 하는데... 철물쩍 갑니다! 철물쩍 안 돼! 내가 1번 테이블한테 청혼을 했냐고! 내가 1번 테이블! 큰일 수 없어 제가! 생각보다 저... 오늘 제가 약간 겁먹었었어요! 왜요? 멤버가 너무 세지! 그러니까 멤버가 세니까... 아 기댈 곳이 없다! 누구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한반도 안 기댔어요 뒤에도! 다행히 이제 예전에 같이 촬영했던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4분의 MC화 한 게 아니라 진짜 촬영팀다! 촬영팀과 약간 애매한 각도로 이렇게 좀 보면서 했는데 서운하다! 이건 농담! 농담! 농담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웃고서... 농담이다 농담! 농담쌍!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쪼킹쌍! 말 좀 하자! 말 좀! 말 좀! 내 타임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스트 샤운드! 태어나 보니... 구라 오빠 아들... 우스저들고 태어나 이젠 듬직한 남자로 제 밥벌이 톡톡히 하는 그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스저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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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이랑 관계 전에 성병 검사 요구해도 됨? 이거 요즘에 좀 그래도 많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아요! 많아 많아!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제목을 살짝만 봤잖아요! 좀 어때요? 좀 자신 있으세요? 오늘 편들어줄? 제가 사전에 듣고 왔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 작가들이 어떤 사연을 좀 대충 예시를 들었나요? 직장 내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내 편하자에서 나는 선세쿠사 경험이 있다 없다로 또 투표를 했대요! 이번에는 민망이 있는지 321명만 투표를 했고요! 경험이 있다가 33%! 아니 나 경험 없다! 67% 나왔습니다! 다들 선세쿠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 없는데 마무리가 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하의! 그리씨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모르고 나왔어요? 부끄럽지! 왜냐하면 지금 촬영 현장이 어느 수준이냐면 그리씨 빼고 여기 멤버들 다 여자지! 앞에 작가님들 다 여자야! 카메라 감독님들 빼고는 다 여자야 여기! 아니 질문이 그리씨는 선세쿠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사 프로그램 따위됐네! 질문이 뭐! 질문이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색을 하면 사귀고 싶은 맘이 안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다 본 것 같고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지가! 지쳤나요? 아니 안 지쳤어요!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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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팸 찬성입니다! 2팸 찬성입니다! 이 조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희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따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뭐... 따분! 따분하다는 단어! 거의 8년 만에 들어! 아 그래? 따분하고 지루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개미를 따져봐도 돼! 따분하다는 말은 되게 안 어울리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지루해요! 야! 너도 지루해요 받았으면 대본대로 좀 해! 아직 안 나왔어! 내 차례 아니야! 아 그래? 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 순서!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남친구가 뭔가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으려 해야 된대! 뭐 이런 경우? 먹을 거가 안 맞을 때? 아니 근데... 나 못 만나! 부어먹는 거는 따로 덜어서 부를 수 있잖아! 찍먹이다! 찍먹이지! 저는 찍어먹죠! 우리 다 부어먹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왜? 배달이다! 배달? 문이 시작됐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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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가 왔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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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목소리 좋아! 꿀버이스! 아니 왜 오셨어요? 왜 왔어요? 아니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신곡이나 뭐 이런 거 작품 들어갈 때 원래 게스트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작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 들어가신다고 아니 그리고 오늘 기사가 아주 핫해 났던데? 맞아! 우리 멤버 4명 중에 네! 한 분의 열렬한 팬이래 나네! 이 분 때문에 여기 모셨고 나네! 그러면 나였어! 백퍼 나 좋아하네! 아니 옆으로 나 좋아하네! 아니 옆으로 나 좋아하네! 플러팅 시작! 나는 플러팅 시작! 백퍼 어쩐지! 백퍼 어쩐지! 백퍼 어쩐지! 나 좋아하네! 정승환 나 좋아하네! 나네! 가글 좀 주세요! 가글! 가글 해야겠다! 제가 말해요? 가글 왜 하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나 뭔데 가글 해? 나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가글을 왜 해? 너 진짜? 모르지! 아니 모르는 거지! 누구를 제일 팬이신지? 저는 다 너무 그런 팬이지만 저는 엄지훈이 엄지훈이 뭐야아 너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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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지원업이잖아 이게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동갑이라며 맞아! 친구야 친구! 그것도 저도 이번에 알라인 나와 야! 니가 바다가 와 아니! 저리가 자리 바꿔! 왜 그래! 나 이렇게 밀어주면 못해! 야 자리야! 나 자리해! 왜 그래! 아니! 아니 나 이렇게 밀어주면 나는 뽀뽀할 수밖에 없어! 으아악! 나 한 번 더 뽀뽀해! 나 한 번 더 뽀뽀해!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은 원래 혼자 살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친구랑 살고 있다가 친구 나눠주신 거 같아요? 친구! 둘이 살다가 아아 제가 얘기하면 좀 다운되는 거 다운되는 거 같아요 어! 전혀 아니에요! 아 저희를 우습게 보시는군요 저희는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좋아서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아니요 다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센터를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웃겼어 아 아 아 아 잘imme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